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워크도 기업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값 몰아주기 규제 범위가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총액이 금융위기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600조 원에 육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쌩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지수. 미국 정치권에서 들려온 연방정부 폐쇄 소식으로 장이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강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10%, 1.91포인트 오른 1998.87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정치권의 재정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커짐의 약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장 초반 2천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미국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를 17년 만에 폐쇄하기로 해 지수는 다시 2천선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5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2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기관도 1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113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491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1.40% 상승했고 유통업,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청의 상위 종목 중에는 SK텔레콤과 현대차, 신한지주, 삼선정자 등이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은 내렸습니다. 또 하나케미칼이 석유화학사업 회복 소식에 4% 이상 크게 올랐고 OCI와 삼성물산, 한국타이어 등도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딱지수는 정거래일보다 4.53포인트 내린 530.3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17년 만에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미국의 셧다운 공포가 이미 일부 반영된 데다 폐쇄기간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요동칠 일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예산과 달리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고 17일 부채한도층의 협상까지 만약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와 증시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17차례 있었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기간 동안 코스피는 8차례 올랐고 8차례 하락했으며 단 한 차례 보압세를 기록했습니다. 단순 횟수로만 따지면 정부 폐쇄에 따른 주가 등락 확률은 반반인 셈인데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부채한도 증액 이슈입니다. 오늘 1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이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셧다운 사태가 2주를 넘겨서 오늘 17일까지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미풍이라면 부채한도 증액 실패는 결국 태풍인 셈인데요. 지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주가 하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부채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춘 AA플러스로 조정했고 그 여파로 코스피는 당일 70포인트 넘게 폭락했고 연일 주가가 내리막을 걸으면서 9월 한때 주가가 160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증액 협상까지 아직 3주 정도 시한이 남은 점도 우려를 더는 부분입니다. 특히 연방정부 폐쇄와 부채한도 증액 실패에 따른 디폴트 시나리오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군당이 다음 달 지주사 체제로 전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군당은 올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11월 2일자로 지주에서 중군당 홀딩스와 사업에서 중군당으로 나누는 기업 분할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중군당 홀딩스는 경영자문과 신사업개발 등의 투자사업을 맡게 되고 신설 중군당은 현재 중군당의 의약품 제조, 판매 등 기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게 됩니다. 이번 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중군당 주식 한 주를 보유한 주주는 중군당 홀딩스 주식 0.279주와 중군당 주식 0.72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중군당의 주식 매매 거래는 10월 31일부터 정지되며 재상장과 변경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종군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한 최대 주주와 경영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신약 발표 등의 이슈가 있는 사업회사인 종군당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자회사들을 통해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낼 종군당 홀딩스가 부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시스템 통합업체인 동양네트웍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동양시멘트와 네트웍스는 1일 각각 춘천과 서울지방부분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신청 계열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레저에 이어 5개사로 늘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지분은 최대 주주인 동양이 54.96%, 동양인터네셔널 19.09%, 동양네트웍스 4.20% 등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한 시스템 통합업체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가족과 동양, 동양증권 등 특수관계인이 총 65.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오바마케어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연방정부기관은 정책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최대 120만 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 해고하고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합니다. 특히 오는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어 민주공화 양당도 조기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범위가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충수 일가 지분을 한선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기업 집단의 범위는 충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 이상 43개 대기업의 1519개 계열사입니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122개 정도로 에버랜드와 글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총액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작년 말 부채총액은 574조여원 규모로 2007년 말 313조여원보다 83.2% 증가했으며 국가 부채보다 규모가 훨씬 큰 수치입니다. 3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2007년 말 95.3%에서 작년 말 88.7%로 낮아졌지만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은 부채 비율이 113.7%에서 115.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은 2007년 말 146.9%에서 작년 말 1,231.7%로 부채 비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재벌닷컴은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위험신호가 켜진 곳이 여럿인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여파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0%대로 둔화됐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1% 하락했으며 신선 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8% 내렸습니다. 신선 채소가 작년 같은 달보다 12.7% 떨어졌고 기타 신선 식품과 신선 과실 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도시가스와 전기료, 지형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1년 전에 비해 올라 서민 생활에 주름을 깊게 했으며 전세와 월세 가격도 1년 전보다 올라 집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했습니다.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조성래 회장과 이상훈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관리인인 고모 상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해소하는 식으로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소비세 인상 방침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신경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일본 소비세 인상 방침,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오후에 열린 정부 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내년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각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서 지금 오후 6시부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율 인상 결정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정권에서 유회를 통과했던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이로써 일본은 1997년 이래 17년 만에 내년에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5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도 함께 발표를 하는데요.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고 또 대지진 이후에 한시적으로 신설한 부흥특별법인세는 경제 성장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1년 앞당겨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내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율도 이르면 2015년부터 인하하기 위해서 조속히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인상이 17년 만이라고 했는데 재정이 이처럼 안 좋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소비세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이 워낙에 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에서 정권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산을 건드렸던 역대 일본 정권이 줄줄이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로 내몰려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997년 4월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끌어올렸던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본극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선거에 참패해서 결국 이듬해인 98년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비세율 인상 전까지 2%대 성장세를 보이던 경제가 당시 때마침 불거졌던 은행의 부실화 문제와 또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까지 겹쳐서 본격적으로 침체의 늪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앞서서 1989년 다케시타 노보르 내각은 그 3%의 소비세를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 수개월 만에 곧바로 정권이 붕괴가 됐었고요. 얼마 전 민주당 정권에서도 간 나워토와 노다유 씨 있고 전 총리가 모두 단명한 데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소비세율 인상이 부득이 소비와 경기 회복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매우 내키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 노다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안을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제 공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비세율 인상 계획의 차질은 곧바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초래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국제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경제는 올해 들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 책임에 입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세율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온 만큼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더 이상은 유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날 일본은행이 단기 경제 관측지수, 일명 단칸지수로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가 2007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세율 인상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한층 확고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폭풍일 것 같은데요. 과거 정권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그런 후폭풍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은 여전히 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소비세율을 올린 결과 일본 경제 회복세가 꺾이고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토대로 지금 정권을 잡아서 유지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정권은 사실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날 대규모 경제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미국의 정부 폐쇄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양적화나 축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지속하게 하겠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베 정권은 8%로의 인상을 잔행한 뒤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2단계로 예정돼 있는 2015년의 소비세율 추가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배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정규직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통해 스타벅스로 다시 복귀하는 리턴맘 바리스타 입사식을 실시했습니다. 리턴맘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 가사 등의 이유로 퇴직해 경력이 단절된 점장과 부점장급 스타벅스 파트너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8명의 제1기 리턴맘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정규직 시간제 매장 관리자로 일하게 되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성과급, 학자금 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절차를 통해 하루 8시간, 일반 근무 시간으로의 전환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업계가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나섭니다. LG생활건강의 공중 한방 화장품 브랜드 후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세트로 후환유 3종 레드 스페셜 세트와 후 궁중동안 립밤 판다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에이블CNC가 운영하는 미샤는 국경절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서울 명동과 동대문 및 면수점 등 일부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특히 좋아하는 프라임 24K 라인의 10가지 제품에 한해 동일 제품 3개 이상 구매 시 구입가의 30%를 할인합니다. KT는 1일 광대역 LTE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LTE A 서비스 지역을 전국 84개 시 주요 지역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KT는 11월 말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광대역 LTE를 시작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연내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대전 등 5개 광역 시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던 LTE A 서비스 지역도 전국 84개 시 주요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모바일 IPTV 서비스인 올레TV 모바일 팩의 데이터 제공량도 2배로 확대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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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